아 진짜요? 돈노우 하다 알 시간도 있다고요? 야이씨 빼갈 야 너 웃겨 오케이 아 뭐라고? 저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다고?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 지갑을 가지고 도망갔어 너냐? 자 지갑 가지고 도망간 녀석 담아줍시다 아 진짜요? 주식 조작하면 떼둔 벌어요? 왜와라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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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내려라 내려라 너 어어어엌 총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얘들 왜그래 야 2차 좋네 그래 2차 탑시다 좋아 좋아 일단은 총 총 가게나 하나 가줍시다 총 풍사로 가자 아 이거 속도 느리네 지갑은 찾았지만 내꺼다 네 맞아요 제꺼죠 준다고 안했죠 보은차 없나? 슈퍼카 하나 뺏도록 할게요 어 아 비키라고 오오오 오씨 차 좋은거 하나 보이면 뺏어줄게요 오오 저거 좋다 아 아고 씨 뺏어야 되는데 오케 얜 요거다 이즈다 이즈다 어어쟉 오오오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가라 Oooooh 야 너 미쳤냐? 어? 뭐야 도망가네?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 자식들 근데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요거 올라갑시다 오케이 여기 올라가면 되겠지? 어흑허어어엌 그냥 떨어지네 아 내가 조정하기 싫다고 너희들이 운전놓을 달라고 빨리 빠이이이 아 여깄다 여깄다 가라 빨리 가라 오케이 이야 멋있다 멋있죠? 사진이나 한번 찍어야겠다 사진이나 한번 찍자 어 왜왜왜왜왜 찍자고 사진 아 뭐야 왜 안찍어 이거 살짝 위험한데? 오케이 오케이 자세 낮추면 되죠 가다가 어느정도 좋은자리 찾았다 싶으면 점프해가지고 내려주도록 합시다 빨리 가라 크으 멋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타보신적 있으세요? 어 이렇게 타면은 김광.. 어 광규형도 광규아저씨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쵸? 광규아저씨도 이렇게 타면 멋있을 것 같애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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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머리 혐오 그만두세요 네? 저 혐오한거 아닙니다 혐오한거 아니에요 푹 햇잇잇 케 죽었네요 아 참 야야 오케이 자 좋은 차 얻었죠 드디어 가줍시다 아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차 얻었다 제가 원하는 좋은 차를 얻었어요 드디어 자 잠시 후 걸레가 될 차입니다 어 안경 쩍 대기한 안경 여기 총 아 너모냐 야 꺼져 꺼져 가자 오케이 총상자 맞죠 피스톨 500발 컴백 피스톨 이것도 사주고요 학장탄창 사고 소음기사 분홍색 계열 그리고 됐어 자 저격총 스나이퍼라이플 스나이퍼라이플 그리고 됐어 헤비스나이퍼라이플 오호호 저런것도 있어? 센게있네요 센게있네요 어설트라이플 사주고 소음기사줍시다 총알좀 사줄게요 텀프샷건 소음기사 소음기사 됐어 아 그레네이드 런처 그레네이드 런처 볼게요 그레네이드 런처 그레네이드 런처에다가 손잡이 플래시 플래시 스코프 분홍색 계열까지 어 분홍색 계열 힘이 있네? 오케이 어? 저거는 뭐지? 2총은 못 뜨네요 아 아쉽다 2총은 못 뜨네 소드오프샷건 이거 좋아보인다 소드오프샷건 이거 좋아보인다 아 자 도망갑시다 모르겠지? 왜 돈주고삼 털면되지 흫흫 못허 못허는거 같아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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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걸렸어? 왜 걸리지? 어 왜 걸렸죠? 자 도망갑시다 그냥 도망이나 가면 되는거죠 아야 에어어어어 해쳤고 됐다 왕후 동물농장의 청자 자 이제 뭐냐 차 뺏어줘야겠죠 차? 차 뺏어줍시다 왜 쥐들이야 이거? 왜 쥐들이야 이거? 쥐는 못잡네요 쥐 어세신크리드 하고있네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연방수사국 여기로 가줄게요 아 흐흐흫흐흐흐흫 아이 모양 빠지게 이게 뭐야 잘 좀 움직여봐 어깨 사고 없이 가줄게요 사고 없이 가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오 아직 사고 없죠 내가 안쓰러졌으니까 어? 사고 없이 죽어버렸네요 아 참 진짜 너무하네 컴백 피스톨 컴백 피스톨 오우 야 이거 좋다 컴백 피스톨 들고 다녀야겠다 어떤게 슈퍼카일까요? 요거 슈퍼카이려나? 아 스포츠카네 이거는 스포츠카는 단점이 잘 안이어요 이게 커버가 잘 안됩니다 다시 생각해봐 일어나라 근데 무기는 어디다 숨기는거냐고요? 똥꾸녀 아니 그 뭐냐 네 몸속에다 숨기는거죠 몸속에다가 자 자 자 오픈카가 됐네 좋아 좋아 아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야 오호 여기네 자 자 자 자 자 자 공부 멜로디 중 정 빛 비켜 빛 빛 다 뿌 맛있게 뜨네 빠르게 도망갑시다 오우 그타5는 여자 꽂히는 거 사라졌냐고요? 모르겠어요 여자 꽂히는 게 있어요? 막 욕밖에 안되던데? 욕하는 거 밖에 아 있다구요? 아 좋았어 뭐지? 뭐지? 오, 철가 기록이 없어진대요? 어, 동료들 다 모였네? 네, 마이클만 정상이네요 네, 마이클만 정상이네요 네, 마이클만 정상이네요 마이클 뱀죠 좋은 일정현, 슬릭 우리가 수백으로 해봅시다 이 시각 비판을 통해 우리 수백한 하이미클만이 다 됐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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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I don't know I got it classic blitz play it's an industrial area right so I'm thinking vehicles trash truck the block tow truck sack get some disguises and we're gold we just got a hope like hell these are the kind of agency men that don't carry a panic button with it they are we deal with if and when if and motherfucking wind I will keep my eyes peeled general look thank you Michael hey no problem no really you'll have a lot of pieces to make sure we grew up behind them and we're going to stay up and start up because you know we're taking a budget so you're going to start okay you go to this you're going to take a budget help 이 차 말고 다른 차로 가면 안되나? 네 바르시폼님 안녕하세요 페타페타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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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쓰레기차 넘치래요 아 저기있구나 안녕 나올래? 차가 쓰레기에요? 아이고 경찰 나왔네? 자 도망갑시다 이따 이제 뭐야 여기다 두고 수영장에 숨어있자 아 npc들이 신고하니까 죽이는게 편하다고요?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겠죠? 여기 숨어있으면 모르겠지? 오는거야 설마? 이쪽으로? 도망갑시다 오케이 네 총 안쏘는게 좋죠? 웬만하면은? 총 웬만하면 안쏘는게 좋은데 신고한다고 하니까 신고하는 애들은 죽이는게 좋겠네요 가자 쓰레기차 빨리 가라 네 고무장감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비켜 비켜 다 비켜 도망갑시다 좋았어 좋았어 올라가 올라가 다 왔죠? 다 왔죠? 아이고 뭐야 우리 좀 있으면 카스 되는거야? 네 맞아요 카스 됩니다 타시라는 말은 사라져요 여러분들 뜯어 갔다 놨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돼 이제 어떻게 해야돼요? 네 카스 돼요 카스 카타 카타카타 해야됩니다 카타카타 자 좋은차 지나가면은 뺏어 주도록 할게요 요쪽으로 가자 저기다 세워두는거 맞겠지? 스포츠카 위주로 고르라고요? 자 알겠습니다 슈퍼카를 타야되는데 슈퍼카 주차 제대로 안됐다고요? 뭐야 왜 쳐다봐 죽고싶어? 죽고싶어? 주차 다시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네 고니쉬님 안녕하세요 팝타팝타 네? 처음에서 그래요 처음에서 된거 아니에요? 제대로 됐잖아 추차 해놨는데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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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임무 성공 자 쓰레기차 자 쓰레기차 임무 성공했구요 이제 메리웨더 습격 이거 한번 해볼게요 메리웨더 습격 주차가 제대로 안됐었네요 지금 보니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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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네테이션 트럭이 지금 지금 헤네테이션 트럭이 당근 에이구씨 올라가서 가자 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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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스포츠카 하나 골라줄게요 수퍼카 없나? 수퍼카? 슈퍼카 찾기 진짜 힘드네요 근데 진짜 없네 슈퍼카가 없어요 슈퍼카고 와우 여기 다있으면 되겠다 야하하 저왔어 하하 멋있다 근데 딱 보이십니까? 야-이 석양과 트래버 이거 마치 스카이림에서 끌려갈 때 같은데 돼지 운반차에요?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쏘면 난리 나겠지? 알아서 잘 가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? 어 그러네 아 그러면은 슈퍼카를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좋은거 하나 구해야 되는데 좋은게 없네 야 비켜봐 오우씨 오 이거 좋아보인다 오케오케 오케오케 좋아 와우 알아서 붙여주네요 와우 여기 시민들이 착하네 여기 시민들이 착해요 와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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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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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비켜 비켜 아 잘 달리고 있네요 괜찮은데? 어 뭐야 이거 차가 왜 이래 laus 과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저쪽으로 못 넘어가네 브레이크라는 페달을 깨닫게 될까요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. 어 뭐야 이거 잘타다 부서졌네 오 이거 빨라 보인다 저리 가라 아 진짜요? 스페이스하면 드리프트된다고요? 오우 오우 그러네 오오오 오케오케 되네요 신기하다 이런거 알려주셨어야지 이제서야 알았네 이만 빨리 알려주시지 늦었네요 와우 오우씨 멋있다 너무 파스타 나왔냐 아무 죄송합니다 와우 와우씨 야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어 이것도 소용이 없네요 근데 오 뭐야 이거? 오픈타야? 야 비켜봐 비켜봐 야 그거 야 이거 나도 나도 좀 타보자 와우씨 쩐다 오케 야 집으로 들어가면은 또 퀘스트가 있겠죠 한번 받아보봅시다 네 도주용 차 차량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 자 집으로 들어가면은 또 퀘스트가 있겠죠 한번 받아보봅시다 네 도주용 차량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케 가자 아, 야? 너는 한 한 이상 우리 어, 돈 벌러 갑니다 드디어 오 돈 벌러 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벤트냐구요?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기지배를 내려왔네요 오케 오케 오 오케 오케 하하 참 덤벙거리는게 참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는 차에 탑승해 하자 자, 다리러 갑시다 뭐지? 오케이 달려 달려 아 빠르다 이거 빠르네요 어 슈퍼카는 역시 뭔가 좀 다른거야 확실히 빨라 오케이 어 어 자 사격하기 좋은 위치로 갑시다 뭐야 어디로 가야돼 밑으로 내려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에이 닥터가 미에 포지션을 해 네네 알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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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한발에 저 놈 맞췄네요 혹시 팝콘에서 왕호원님 보신 분 계신가요? 피부가 무슨색이에요? 네? 저요? 저 황인입니다 황인종이요 황인종 첫번째 폭탄을 설치하라고 자 바꿔서 마이클 어디갔어? 마이클 어디갔어요? 오케오케 네 Don't you got a bomb to sit around here? clear for EOs over here second charge set 두 to go meriwether casualty on deck all deep 자, 몰래몰래 가야겠죠? 신원베씨 왜 캠 안켜세요? 캠 사면 킬겁니다. 정하지 마세요. 정하지 마세요. 정하지 마세요. 정하지 마세요. 정하지 마세요. 확인하고 있어요. 네 유치찰라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자 잡아줍시다 여기서 또 보는거 콧! 야 이거 잘 처리해야겠는데? 오케이 처리했구요 휴 천천히 천천히 오케 자 이제 폭탄 심어줍시다 배 뒤쪽 출입구로 가라고? 오케 출입구로 갑시다 원배 캔방 언제하나요? 어 캔방이요? 캔방 제가 꼭 할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배는 없습니다 원배는 없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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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씩 다 쏴서 죽여 어 발격하겠다 발견하겠다 좋은 크로 스킬 로이 오케잇 네? 저 아무것도 안합니다 여러분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원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저 원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전부 처리했나? 오케 전부 처리한 것 같아요 전부 처리한 것 같아요 헤잇! 전부 처리한 것 같아요 다 처리했다 총알 다 챙겨주고 갑시다 다 처리한 것 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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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처리한 것 같아 다 처리한 것 같아요 다 처리한 것 같은데 眾 좀 알avier 왜 안맞아 이거 뭐라 뭐야? 아 잡았는데 잡았는데 죽었다고 하네 같이 죽었네 어딘지 못봤어요 어딘지 못봤어 해기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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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부셨죠? 하물선 폭발시키는 미션이요 돈 버는 미션 돈 버는 미션 음? 뭐지? 뭐죠? 아 뭐야 아 됐다 됐다 장치를 찾으래요 장치를 찾아봅시다 어 뭐야 이건가? 오케이 찾았어요 어? 장치로 갑시다 하나도 안보여 이거 어딨어? 어딨어? 어딨다는 거죠? 보이질 않는데? 어디어디? 어딨어? 네 네 뭐 보이질않아 어두워가지구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있습니다 밑에 달려있네요 진짜 촛불키라구요? 촛불 물에 들어가면 꺼지는데? 촛불 불 켜는게 있다고요? 아 있네